이 지구상에는 75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중 발기부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질경은 아니지만 아픈 마음까지 드러낼 수 없어 더욱 힘겨워하는 음주의 환자들.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북미 성학회. 그리고 그곳에서 내일을 이야기하는 한국인 의사 박성훈 원장. 의학이라는 것은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학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의학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이라는 게 하던 대로 진료하고 하던 대로 수술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의사도 기본적으로 과학도입니다. 그런데 과학도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이 최선이고 최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열심히 꾸준히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절실했기에 가장 치열했던 순간의 기록. 미국 샌 안토니오에서의 그 뜨거웠던 사바고이를 함께 해본다. 10월의 어느 날. 박성훈 원장의 병원을 찾았다. 세계 최초로 국소마취를 통한 발기부전 응병 임플란트 수술 기법을 발표하며 국내 발기부전 분야에서는 정상을 달리고 있는 박 원장. 하지만 그에게 만족이란 없다. 새로운 수술 기법을 배우고 또 자신의 연구법을 공유하기 위해 박 원장은 또다시 길을 떠난다. 얻어? 네. 얻어 좀 보자. 요즘 그가 몰두하고 있는 일은 학회 준비다. 일주일 후 미국에서 열릴 북미 성학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완벽한 발표를 위해서 꼼꼼한 자료 준비는 필수다. 심지어 오는 게 훨씬 낫지. SMSNA라고 해서 북미 성학회에 학회에 준비하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했던 국소마취를 통한 팽창 임플란트 수술. 국소마취하는 방법 자체가 초록으로 채택이 되고 초록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거 발표하는 자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학회하고는 다르게 포스터만 준비했었는데 예전에는 이번에는 포스터 준비하고 또 발표 슬라이드 준비하라고 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후빈 선생님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미 성학회에 참석한 지도 어느덧 3년째. 박 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이 넘친다. 이번에는 그의 병원에서 연구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이후빈 선생도 함께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에서 연구 전문의를 두고 수술 기법을 트레이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상원 선생님의 후배다 보니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 덕분에 오게 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술 그 자체를 배우고 싶은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한국에서 흔치 않은 많이 하지 않는 수술을 이끌어 가면서 개인 클리닝을 하고 가는 그 모습 자체도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울 거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왔다기 보다는 이 전체 형태 자체를 배우면서 제 의사로서의 스스로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박원장의 병원은 그냥 단순한 비뇨기과는 아니다. 세계 다섯 번째, 아시아 최초로 발기부전 음경 임플란트 수술 트레이닝센터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박성훈 원장의 병원이 여타 유수의 병원들을 제치고 공식 트레이닝센터로 지정된 것은 박원장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저 역시 제가 배운 수술을 저도 힘들게 배웠기 때문에 남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내 거다 이런 생각이 저도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이신 닥터 윌슨께서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말 이 수술을 잘하겠느냐 하고 크게 한 번 혼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술이 되면 남들한테 가르쳐주려면 자기 수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남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가르쳐주게 되다 보면 자기 수술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저한테 수술을, 제 수술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 수술을 처음 보러 오시든 아니면 이 수술에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생님이든 분명히 제가 그분들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배우기를 저희 선생님들한테 쭉 배웠던 내용이 의학은 나눔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의학이라는 것을 의사들끼리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학은 나눔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요약하자면 제 수술 더 잘하려고 트레이닝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배우려고 트레이닝하는 게 있습니다.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 그곳에서 박성훈 원장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북미 성악회 참석을 위해 나선 길 학회가 있는 일주일 동안은 늘 환자들로 군비는 그의 병원 역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이제 왜 비우냐고 이게 망하려고 이제 작정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배운 그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 병원은 물론 이제 비우는 거긴 하지만 회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할 수가 있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제가 일하고 있는 필드는 우리나라 전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회가 미국인 학회가 결국 그래도 제일 괜찮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진료를 비우더라도 가야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만 안주한다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터 그러나 그는 주변의 만류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끊임없이 학회 참석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모이는 성학회 방문은 선진 의료기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학회에 나가면 어떻게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의사들 어떻게 가나. 사실 편안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계속 학회 참석하고 시차도 적응해야 되고 미국이나 해외 학회들이 힘든 이유가 첫째 시차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발표하고 발표 준비하고 이제 너무 발표하고 이런 자리가 사실은 비난받고 비판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연구 결과를 제대로 발표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서 또 하나는 뭘 들을 것인가 뭐가 배울만 할 건가 그리고 배운 것들이 진료에 어떻게 도움을 줄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제일 좋은 거는 가서 보면 항상 직접 그 논문을 썼던 아니면 그 기술을 개발했던 그분들 만나서 붙잡고 좀 물어봐야 돼요. 되게 얘기하고 자기 얘기를 하기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초록이나 논문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걸 저는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가서 자꾸 사실 귀찮게 하는 거죠. 많은 생각을 안고 가는 박원장. 4박 5일간의 설레는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오랜 비행 끝에 도착한 그의 목적지는 미국 텍사스주 남부에 자리 잡은 샌 안토니오. 달라스 공항에서도 한 시간여 다시 이동하는 이곳은 샌 안토니오 간 연안에 자리한 따뜻한 봄업 곳이다. 세미나가 열릴 샌 안토니오의 한 호텔. 박원장은 여동을 풀새도 없이 곧바로 세미나장으로 향한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 그의 첫 일정은 긴 시간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군비는 세미나장. 인사가 오가는 사이 국경의 벽은 없다.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남성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들. 이들만이 느끼는 가슴으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예상의 대응을 There's no question that in medicine and particularly something like penile prosthesis surgery and men's sexual health medicine that learning never ends. There's always something new to be learned. There's always a new technique or a way to refine your technique that as a surgeon we can learn and we can improve to give better care for our patients. And conferences like this are vitally important for that continued education. I think that as surgeons we have a desire to perfect our craft and perfection is never attained. Perfection is an ideal and so we're always pursuing a refinement. And as much as I know and as much as I do I'm always able to learn from others and their experience. 매년 가을이 되면 열리는 북미 성학회는 미주 지역의 최대 국제학회 중 하나다. 비뇨기과 전문의 중에서도 주로 박성훈 원장과 같은 발기부전 세부 전문의들이 참석하는데 발기부전에 대한 첨단 연구 결과와 수많은 임산치료 결과를 경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다. 비뇨기와 전문의 The goal of the president is to make sure the society move to the correct direction to accomplish our mission. So our mission is to promote the highest standard in sexual medicine and also to promote the exchange of scientific ideas and the latest research. So our society 다가 3개월어요, 수학 공연과 수학 공연을 위하여 이들은 어린이의 research grant에 대해서는 그가 있는 건 사실은 큰 가족을 만들고 우리의 의사와 미국의 병원과 모든 모든 병원에서 그렇다면 이들은 왜 수많은 비뇨기과 질환 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치료와 연구에 집중하는 걸까? 발기부전이란 다양한 원인으로 발기가 잘 되지 않거나 발기 상태가 충분히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 세계 많은 성인 남성들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지만 혼자만의 고통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숨겨야 할 병이 아니다 발기부전은 남성의 삶의 질 하락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나는 oderせてarring은 여러분의 mentalisia leben과 현재의 oppos u功을 맞닿아 Iglesia 소속이었지만 현재 혈관은기託 부 Hear from 19 zu 1ちは 물건을 맞는제한 대구 중 위험군이 얼마나 위반적 fingered damit 부족합니다 생명을 향한 결 yoheit 혹은 seu그를 MicroS 서울도 안전적인 청AY 최연의 성 적인성은 ness 그러니까는 olduğunu serum husband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a person in his work place, a father, a husband. It spills over into all aspects of his identity or it can. There is a longer life span in which sexual issues can raise, become problems. So people when they have a longer life they want to have a more enriching life. 그래서, 그 성찰 부분은 항상 굉장히 굉장히, very satisfying area for the patient who received the implant surgery and many of them, many many dozens have told me I wish I would have done this years ago. I had a very young guy who is 21 years old with ischemic paraphernalia with ischemic paraphernalia and the guy was completely impotent. 하지만 이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없게 도착했고 그런데 내가 도착한다고 했고, 그 질구는 정치에 대해 공급한 정치에 대해 이런 질구의 질구는 그 질구가 완전히 행복했고 끝에 대해서, 이 질구의 평범한 정치에 대해 강조로 인성했고 4년 후, 이스타미카 프라암피즘이 완전히 파이브로시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행복해지고, 섹시한 액티비티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학회의 일정이 시작됐다. 하루에도 수많은 발표와 강연이 이어지는 빡빡한 스케줄. 그 중에서도 발디딜 틈 없이 상황을 이루는 이곳에서 닥터 페이자리아피의 연구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전립선암 수술 후 오르가즘을 느낄 때 요실금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치료법인 미니 슈페트. 사실 이번 강연은 박성훈 원장에게도 무척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발표의 공동연구자가 다름 아닌 박성훈 원장이기 때문이다. 워낙 제가 하는 분야 자체가 좁은 분야이기 때문에 학회에 가서 얼굴을 몇 번 보게 됩니다. 저희는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매년 그 학회에 꾸준하게 참석하다 보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얼굴들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닥터 야피였는데요. 정말 좀 더 가깝게 알게 된 것은 닥터 야피가 미니 슈페트, 미니 스커트, 한국말로는 아직까지 텀이 없는데 극치성 오르가즘, 쾌감성 오르가즘, 이렇게 남자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오르가즘을 느끼면, 쾌감을 느끼면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 오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어서 참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수술법, 기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니 슈페트라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국적 다기관 연구를 닥터 야피가 주도해서 하게 됐고 저한테 이제 연구자의 한 명으로 이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이 와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한국에서 별로 안 유명한데 미국에서는 제가 하는 수술로는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이제 동양인 환자들에 대한 케이스가 많고 당연히 저희도 그런 환자분들이 계셔서 같이 연구를 하자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닥터 야피하고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죠. 제가 그래서 이런 다기관 연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닥터 야피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비전한 연구 내용은 학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미니 슈페트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치료법인 까닭이다. 미니 슈atu기 그의 의미는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minimal leakage 아니면 그의 일을 가지고 이런 일을 가지고 그래서 basically urine이 흘러가기 때문에 which is a very underdiagnosed problem but a very important problem that is often neglected after prostate surgery 그래서 이런 일을 가지고 이런 일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일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embarrassing because their partner doesn't want to have sex because they obviously don't want the urine coming all over them We have many different options that have been offered, but none of them really work very well, especially for the leakage with intercourse. So what we're doing is at the time that we're putting a penile implant, we're putting a little piece of graft that is working as a technique where it presses on the urethra and doesn't allow the urine to leak out during intercourse. I have the pleasure to work with leaders from all across the world, from Europe, from Korea, with Dr. Park, and from the United States, such as Dr. Wilson, and so far we have some really, really good and exciting outcomes, and we're very excited to present here today at this meeting. 박원장의 작은 성과물이다. 그날 오후, 발표를 앞두고 미리 학회장을 찾은 박성훈 원장. 발표장의 크기와 동선 등을 미리 꼼꼼하게 둘러보며 발표 준비에 한창이다. 벌써 여러 번의 무대에서 발표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지만, 발표를 목전에 앞둔 이 순간,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떨리죠. 사실 발표하기 전에 의사들 보면 다들 되게 긴장했어요. 이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상대가 환자들이 아니고 다 사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되죠. 혹시나 발표 잘못하면 어떡할까, 뭐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궁금하고 공부할 거 많고 배울 거 있다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마냥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발표 준비하고 이런 건 항상 좀, 저는 아직까지 좀 떨리더라고요. 본격적인 강연이 시작되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박성훈 원장. 잠시 후 드디어 박 원장의 시간이 주어졌다.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박 원장의 발표 주제는 북소마취를 통한 발기부전 음경 임플란트 수술 기법. 미국 내에서는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수술법이다. 그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침착하게 준비해놓았던 내용들을 발표하는 박 원장. 발표가 끝나고 그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최신 수술 기법과 의료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얻었던 값진 결과물들을 풀어놓는 시간이다. 4년 전에 제가 처음 국소마취를 한다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어려운 수술을 왜 그렇게 하느냐. 혹은 왜 그렇게까지 국소마취를 위험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었고,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수술에 대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는 제가 놀랐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꾸준히 나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 국소마취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도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고 이러니까 국소마취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실제로 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됐더라 물어보고 이런 환자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의사들이 오는 거 보면서 아, 이제 내 연구가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구나. 학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연구하고 이러는 게 발표하고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경제적인 이익을 준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왜들 그렇게 연구하고 학회 발표하고 이러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학생들 I've trained over 400 guys there's a few things that you look at you look at their front of knowledge you look at their hands their skills and then you look at their ability to see things as they should be in the future and I could tell you that and I'm not patronizing Dr. Park he's a guy who had all three things and all three things at the highest level great surgical skills great fundamental knowledge his fundamental knowledge built by his own doing because he took his time his family time his money and everything to go and train with everybody to learn different things and he's been able to incorporate all three of those things good hands good fundamental knowledge and good look into the future that this kid and I call him a kid because he is I could almost be his dad but the guy the guy really is he's the future of prosthetic urology that I that I see and I've seen a lot of them I think he is innovative he's a great surgeon I'v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him he's very receptive to new ideas and I think that's what it takes to be a good surgeon it's not only feel like I know what I'm doing but I can learn from everybody and I and I get that attitude and I get that feeling from Dr. Park he's very innovative he's very competent surgeon does a great job and I think we share the same ideas about this kind of surgery size matters appearance matters we wanted to look as best as we can possibly make our surgery look so that's you know I think it's a great guy 그날 저녁 치승인 박터 윌슨과 함께 호텔을 나서는 박성우 원장 샌 안토니오에 온 이후 처음 가져보는 여유로운 시간이다 저녁 식사 같이 자리에 이제 저녁에는 보통 선생님들이랑 같이 식사하시니까 그 오늘은 그 회사에서 뭐 얘기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녁 식사 같이 하러 갑니다 그의 미국 방문에서 박터 스티브 윌슨과의 만남은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박터 스티브 윌슨은 박 원장의 인생에 그 누구보다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 때문이다 2012년 후반 6개월간의 미국 연수를 통해 미국 비뇨기과 최고의 권위자인 스티브 윌슨과 인연을 맺은 박성훈 원장 연수 기간 중 그가 스티브 윌슨에게 배웠던 건 단순한 수술 기법만이 아니었다 스승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승님이자 멘토이자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닥터 윌슨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하면 항상 제가 약간 목도 메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제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한 의사로 사는 것도 닥터 윌슨을 만난 것 때문에 그렇게 제 인생이 그렇게 변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저는 닥터 윌슨께 단순히 이 수술만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비뇨기과 의사로 사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팽창 임플란트를 주로 한 의사로 사는 건데 그러한 삶을 어떻게 보면 저에게 그게 우리나라에서 걷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이제 파더링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한 파더링 우리말로 하면은 아버지처럼 양육해줄 훈육해줄 그런 분이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그게 닥터 윌슨이셨고요. 그래서 저는 뭐 파파 윌슨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냥 부를 때도 파파파파 이렇게 불러요. 근데 닥터 윌슨께서는 저한테만 그러신 건 아니고요. 수많은 뭐 그런 의사들을 키워내셨죠. 그렇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한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수술을 하다가 모르겠거나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여쭤봅니다. 단순히 이제는 수술만 뭐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조언을 주시죠.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되고 싶을지 이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ell, he's a driven man. He has used his resources to achieve the best training that's possible. And he not only got the best training by spending almost a year over here shadowing big-time implanters, but even now he's spending a lot of money traveling the world to go to conferences to continue his education. So not only does he has excellent surgical skills, but because of this dedication to his field, he has developed an excellent educated mind. 박 원장에게 닥터 윌슨이 특별한 것처럼 닥터 윌슨 역시 마지막 수재자이기도 한 박 원장에게 그 누구보다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샌 안토니오 시내에 위치한 식당. 세계적 규모의 한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초대를 받은 것이다. 늘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박 원장을 항상 주목해 왔다는 이들. 박 원장과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이내 화제가 된 것은 이들이 항상 몰두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다. 학회에 낮에 와서 발표하는 걸 들을 수는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학회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과연이 달라요. 실제 그 발표가 나오는 학회의 연구나 초록이 나오기까지의 백그라운드가 엄청 많거든요. 직접 와서 여쭤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연구했고 다음은 어디로 가고 백그라운드는 어디고 그래서 학회의 연장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면서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친밀하지 않은데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그렇게 잘 얘기할지 모르거든요. 그건 문화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다테 로슨이랑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수술은 특히나 새로운 기구가 개발되고 이런 것들에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비뇨기과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이 센 안토니오에서의 밤이 저물어가고 있다. 북미성학회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이른 아침부터 붐비는 세미나장 오늘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이곳에서 비뇨기과의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들을 보며 박원장 역시 내일을 꿈꾸게 된다. 달기부전 치료와 연구에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 박원장이 이곳에서 배워가는 건 어쩌면 단순히 이들이 연구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들이 흘린 땅과 노력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삶 자체인지도 모른다. 강연과 강연 사이 박원장과 이국빈 선생이 잠시 시간을 내어 산책에 나섰다. 이국빈 선생에게는 처음이었던 학회 일정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남는다. 그런 후배에게 아낌없이 조언을 건네는 박원장. 후배 의사들에게 그가 바라는 건 수술을 잘하는 의사보다 환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의사가 되어주는 것이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보다는 저는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강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 긍정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데 조금 더 제가 배우게 되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학회라는 걸 통해서 배워야 된다 내지는 그 외의 의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그거는 100% 동의를 해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최소한 이 파트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이국빈이라는 의사가 쓸만한 놈이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 게 제가 목표하는 바인데 그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저희 박성훈 원장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 당연히 동의와 공감이 되고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저한테 어떤 욕구를 일으키게 되죠. 열정을 좀 더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처음 이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혼자였고 어디도 물어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제 친구들, 제 선생님들은 전부 다 미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수업료를 아주 많이 냈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국빈 선생은 좀 그런 수업료를 덜 낼 수 있게끔 도와주기 쉽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물론 제 바람입니다만 연구 전문의로서의 그런 시간을 온전히 연구 전문의로서의 시간을 저희 병원에서 보낼 수 있게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만 하고 수술만 배우고 노문만 쓰고 그 기타 잡일을 하지 않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국빈 선생이 이 수술에 대해서 정말 잘 배우고 이 학문 자체를 잘 익혀서 단순히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뭐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돼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도와줬으면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국빈한테 얘기하진 않지만 저도 이국빈 선생님 가르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닝은 언제나 사실 저를 위한 목적이 항상 같이 있죠. 그날 오후 박 원장이 잠시 후 있을 중요한 행사를 위해 축사를 준비 중이다. 축사의 주인공은 박 원장의 스승인 닥터 스티브 윌슨. 지난 40년간 발기부전 치료에 세운 공을 인정받아 북미 성학회로부터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전설상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박 원장.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축사다. 이게 오늘 저녁에 있을 원래 발표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닥터 윌슨 로스트 라고 닥터 윌슨은 저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학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그 리빙 레전드를 닥터 윌슨한테 선물한다? 닥터 수여한다고 표현한 게 맞겠네요. 리빙 레전드라는 상을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태가 닥터 윌슨 괴롭히기 이런 형태예요. 제목이 그래요. 닥터 윌슨 로스트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굽다 지글지글 굽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토크를 하나 하기로 해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발표 준비를 그래도 좀 해야 안 떨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을 테니까 미리 이제 간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학회 마지막 날 밤. 닥터 윌슨을 위한 주촐한 파티가 열렸다. 비뇨기 가게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거장인 닥터 윌슨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 박 원장도 그 중 하나다. 닥터 윌슨의 수상 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미개척 분야. 발기부전 치료에 뛰어들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까지. 지난 40여 년간의 노고가 이뤄낸 결과다. 닥터 윌슨을 축하하며 진심으로 하나 되는 자리. 그의 남다른 열정으로 박성훈 원장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 박성훈 원장의 시간이 돌아왔다. 긴 시간 공들여 준비한 축사를 풀어놓는 시간. 닥터 윌슨과의 소중한 추억을 모두와 함께 공유하는 박 원장의 얼굴에 행복이 번진다. 닥터 윌슨의 수상 시간. 황무지와 다름없던 발기부전 분야의 시를 부렸던 닥터 윌슨. 그가 키워낸 제자들의 축사 행렬이 긴 시간 이어지고 드디어 닥터 윌슨의 소감을 들어볼 시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꿈꾸는 이들에게 언제나 그렇듯 솔직하고 명쾌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감사합니다. 머리는 히끗해졌지만 발기부전 치료에 대한 열정은 아직 청춘이라는 닥터 윌슨. 그리고 의사로서의 그를 꼭 닮아가는 수제자. 박성훈 원장. 두 사람은 오늘도 같은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2017 샌 안토니오. 그곳의 가을은 유난히 뜨거웠다. 그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닌 누군가의 잃어버린 꿈에 다시 날개를 달아주길 바라는 사람들.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가슴은 뜨겁게. 환자 앞에 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상세가 없는 걸 performances. 야, 그런 분의 삶을 단일하게 그녀들에게 연결될서 내는 경험이 좋아한다. 잘 못 없으면 하는 뇌이게. 이런 것 같은 것은 네. 손님이 다음 보내고 정말 clearly 현상적인 경험이 되어버린 것 같아. 이것이 더 큰 말을 많이 봤다. 그래서 저는 기능을 따라 관리하는 것은 레슨을 적어버린 것 같아. 이걸 다 들으면 expjoice 나는 정말 많은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그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면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로서의 제 행복감도 물론이고 환자분의 행복감을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 재생산하는 게 제 사실 목표거든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구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제 진료와 제 수술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 10년 안에 전 인구의 5%가 이 수술을 알게 돼서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